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요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12장에서 14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통해 남유다가 받을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둘째, 그 당시 남유다에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 이유는 두어 웅큼의 보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남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 다니엘, 요베의 중부기도가 있다 해도 남유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12장에서 1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46일 에스겔 12장 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유리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매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하다. 이런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매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 또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매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울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하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유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의 인조를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죄를 자획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인조를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업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인조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됩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처만은 복수를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하라. 에스겔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결을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 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결을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 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놓을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군포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꿇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의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탈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그민들 용납하랴. 그런정도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정도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고려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미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끌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욕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유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엽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유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안볼, 곧 칼과 기근과 살아온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이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이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곧 함락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묵시와 아처만한 복술이 만연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남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두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을 퍼트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가 본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며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멸망이 자신들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모든 말씀은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기보다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선동을 마음에 두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며 설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